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이어스의 신작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영화는 봤어요? 아 그럼요 그 정도 문화생활은 하시는군요 제가 하도 남들 다 봤다는 거 안 보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최신작을 못 본 거죠 아 그 시절엔 괜찮았구나 저희 딸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슬프다 아빠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트와일라이트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얘가 아마 원래는 튜이 2 정도가 돼야 될 포지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이어스의 원디디 플래그쉽이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이어스 케이스 똑같고요 트위스트 유어이어스 귀를 쥐어짜라 똑같고요 짠 유닛 디자인 똑같네 똑같은 거죠 지금 유닛 재활용인가요? 색깔만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튜이 티타늄은 한정판 플래그쉽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튜이 일반판도 그 다음 버전 개선판을 만든다고 했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트와일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쉘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수제 자체가 바뀌어서 좀 그런가?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매트한 블랙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옆에 가죽 케이스는 항상 보던 소프트이어스의 가죽 케이스고 이번에 기본 케이블도 새까만색 블랙으로 완전 깔맞춤 4.4 케이블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4에서 3.5로 변환해주는 아답터를 같이 주고요 아래쪽 열어보시면 소프트이어스 카드 여러가지 이어팁들 이어팁, 이어팁, 이어팁 어떤 이어팁으로 오늘은 테스트를 해야 할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어팁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요 일반적인 실리콘 이어팁 그리고 이거는 폼팁이기는 한데 이게 일반적인 폼보다는 밀도가 조금 낮은 것 같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프트이어스에서 주는 폼팁은 다른 일반적인 폼팁보다는 밀도감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막 큰 압박감이나 그런 건 좀 적은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메라에 보일랑말랑합니다 투명한 완전히 투명한 이런 이어팁을 하나 같이 줍니다 투명한 게 왠지 땡기네요 만져보면 아즈라팁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종류의 느낌이죠?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해파리 같다 그래야 되나? 이게 어떤 그 팁 자체의 그런 텐션이나 이런 게 강하진 않은데 고무 재질이 이게 밀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죠 그래가지고 귀에 이렇게 넣었을 때 쉽사리 빠지지 않고 자리도 좀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정착용이 아주 잘 되는 고정이 좀 잘 되는 그런 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질 때문에 단점이 있는 것이 뭐가 많이 묻어나오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를 깨끗이 씻고 오늘 또 괜히 신경 쓰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닛을 보호하는 유닛 보호 파우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도 들어있어요 필터는 기본적으로 껴있으니까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소프트이어스 튤이 티타늄 한정판을 소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셨었는데 케이블에 대한 클레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겉에가 투명한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막 녹변이 보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클레임을 저희도 소프트이어스에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이어스하고 관계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많은 제품들 튜닝 결정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소프트이어스에서 사실 DK 에디션 제품을 만들자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케이블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없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을 달고 어떤 제품을 낸다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소프트이어스 아마 최고가 제품을 낼 거기 때문에 기왕 이름 달고 내는 거 제일 비싼 걸로 근시일내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자 오늘도 소스기기는 M6 울트라 샷링의 최신작 이걸로 들어보겠습니다 제품 외적으로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외관상으로는 색깔 말고는 전작인 튜리와 거의 동일하고 지금 써보니까 튜리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긴 하고 그거 말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개선된 10mm짜리 1DD 드라이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가격대 가격대는 그나마 소프트이어스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편인 120만원 130만원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달러 가격이 1000불 하거든요 저렴하죠? 소프트이어스로 오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이 됐네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추천봉은 조엘 커리 베키 힐의 히스토리 이거 듣겠습니다 진짜 소프트이어스는 소프트이어스 캐릭터가 있어 확실히 있어 특히나 공간이나 울림의 영역에서는 소프트이어스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이어스는 역시는 역시 그렇네요 형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표현하는 그 느낌 되게 약간 탱글탱글한 맛들 그러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들 이런 진짜 소프트이어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따뜻하고 큰 공간 그런 게 항상 공통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소프트이어스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좀 급이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근데 전에 튜리도 그게 원디디니까 가격이 그 정도 내려왔지 이전에 다른 소프트이어스 이어폰처럼 하이스펙의 그런 제품이었다면 가격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튜리 티타늄은 굉장히 가격이 높았죠 그건 이제 티타늄 한정판이었으니까 높았고 일반 튜리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트와일라잇도 원디디라서 가격을 좀 낮게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이게 사실 소프트이어스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는 제품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막 300만 원대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소프트이어스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 했는데 300만 원까지는 좀 무리다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 튜리를 추천할 만 했던 건데 아니면 RS5 그 정도 이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트와일라잇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딱 꽤 차고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히스토리 곡을 들었을 때 킥이 텅텅 하고 치고 나오는 그 울림도 역시 다이너믹 드라이버 성향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텅텅 하고 울려 나오는 그 울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미들 영역에 그런 리버브 퍼지는 느낌이라던가 그러면서 한가운데 딱 보컬이 백힐의 보컬이 정말 확 돌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 면에서 이 공간을 3차원적인 부피로 되게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입체감이 되게 좋죠 소프트이어스가 그런 부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디테일이 좋거나 고스펙 드라이버들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비싼 소리를 내주는 이어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프트이어스는 솔직히 저는 소프트이어스에 처음 접했을 때는 비싸니까 좋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옛날에 켈베로스 듣고 이랬을 때는 그랬죠 비싸니까 다 때려박아가지고 뭐 좋은 거지 당연히 좋아야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소프트이어스의 그보다 낮은 가격대 제품들을 이렇게 들을 때 오 이거는 기술이다 이건 오로지 이제 드라이버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의 튜닝 실력이나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대단히 있다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추구를 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것도 그렇죠 공간 넓고 이미지 좋고 다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확실히 소프트이어스는 그 울림이 좀 독특함이 있어 이거는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소프트이어스 제품들 여러 개를 들어보셨다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곡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저역과 그리고 울림 이런 것들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구현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추천곡 하나 주시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첫 번째 곡을 들으면서 따뜻한 공간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곡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 와킨스 패밀리 아워라는 리션이 있는데 팀은 팀인데 이 팀의 주축이 되는 분들이 남매예요 와킨스 남매 음악 자체가 약간 컨츄리거든요 컨츄리계 약간 악동뮤션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추천하는 곡은 제목이 좀 긴데 보면서 읽어야겠습니다 Remember me, I'm the one who loves you 라는 곡인데 이 곡에서는 피처링으로 피오나 애플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 이런 노래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매력이 있죠 되게 매력 있네 재밌네요 악기들이 되게 그래 맞아요 이런 믹스 구성이 원래 보통이에요? 이런 장르에서? 이게 되게 노말한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좀 독특하죠 독특하죠 되게 그런 공간 표현도 되게 엄청 좀 일부러 장난쳐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 그리고 되게 막 러프한 느낌도 있다가 되게 재밌네요 한번 여러분도 꼭 들어보십시오 네네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장르여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라고 여쭤본 건데 되게 좀 특이한 믹스의 곡이네요 아 그렇죠 약간 이제 이런 믹스가 블루그레스 쪽에서 많이 하는 믹스 스타일인데 바이올린이라던가 스틸 기타, 도브로 기타라던가 뭐 그런 악기들이 원래 그냥 그 위치에서 계속 있어요 솔로를 한다고 막 가운데 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각자가 실제 연주하는 듯한 위치에 그대로 있고 코러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컬도 정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밀린 채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컬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갑자기 막 베이스랑 기타가 막 둥둥 치고 나온다든가 어 네네 어? 여기서 뭐 이게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공간의 표현력이나 리버블을 들려주는 그런 맛들이 진짜 일품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따뜻한 공간감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런 어쿠스틱한 음악들과 이렇게 물렸을 때 되게 그 평온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거 그런 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이어폰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평소에 듣던 것보다는 소리들이 조금 둥글둥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보다는 좀 더 거칠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소리들을 조금 둥글게 표현을 해주니까 더 따뜻하게 오는 느낌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툭툭 터져 나올 때 조금 더 러프하고 화를 긁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칠게 다가오는 그런 맛들은 조금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엣지가 둥글게 됐다라기보다는 울림이 더해진 느낌이요 아 맞아요 저는 그 울림이 더해졌기 때문에 날카로움이 조금 덜하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사운드가 투왈라엣으로 이 노래를 들었을 때도 충분히 바이올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날것으로 들리기는 해 근데 이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 밴드가 연주를 할 때 뭔가 이 확 들어찬 그 공기감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이 공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날것 같은 사운드가 짠 하고 앞으로 뒤밀어쳐도 조금 그게 부드럽게 슬렁슬렁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내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리버브 모니터가 되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따라오는 여음들이 뭐 물론 이제 이게 공간에 원래 있던 여음이 아니겠죠 뭐 리버브나 이런 걸 좀 더 가미를 해줘서 나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더해진 게 더 잘 들려오면서 뭔가 원래 소리 그대로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리버브가 감싸는 공간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이상으로 바이올린이 더 날카롭게 엣지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귀는 좀 피곤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딱 이 정도가 적정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소프트이어스의 사운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음량에서도 그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소프트이어스의 굉장히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드라이버상에서 엣지가 재현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특유의 울림이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번에 이 왓킨스 패밀리아워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느낌이 좋았던 부분이 공간이 들어차 있는 공기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되게 꽉 차있는 느낌 솔직히 이 믹스 자체가 악기들이 되게 저랑 가까이 있고 실제로는 녹음 현장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넓지 않은 오두막집 같은데 옹기종기 바짝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의도를 했겠지만 투왈라이트 들려주는 게 그런 무대 연출을 되게 재밌게 잘 들려준 것 같아요 그런 공간감 연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고역이 어떻다 중역이 어떻다 저역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소프트이어스의 이 정도 급에 와가지고는 진짜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대역에 걸쳐서 크게 빠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영역은 진짜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이어스의 전반적인 튜닝 상태가 저역으로 갈수록 스스스스 많이는 아니에요 저역으로 갈수록 스스스스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게 들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저역의 양이라기보다는 저역의 배음인 것 같아요 저역으로 갈수록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 좀 더 부피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이어스 제품들이 조금 따뜻한 저역을 갖고 있고 양 많은 저역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어떤 부스팅 됐다는 느낌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정말 플랫한 느낌 가운데에 저역으로 갈수록 살짝 더 부피가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트와일라잇도 들려주고는 있습니다 조금 다른 스타일 노래를 하나 또 들어보자면 저 이 시점에서 다른 곡도 곡이지만 다른 팁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다른 팁도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이제 팁이 슬슬 더러워지고 있었어요 아 이 투명 팁은 근데 아 좀 이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다 부담스럽네 지금 몇 번 들었다고 벌써 투명함이 탁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이수벤지니어와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촬영하는 날 되게 부담스러워요 검은색 실리콘 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착용하는 느낌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요 그래요? 네 비슷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조나수일까 요나수일까 이게 요즘 제가 자꾸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들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조나수 조지아쿠의 트러블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신나는 곡인가봐요 노래와 궁합이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이번 곡이 초고역이 되게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트렌디한 팝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소프트이어스가 잘 커버하는 영역입니다 아 맞아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까만색 팁이 소리가 살짝 다른데 그런 초고역을 더 열어주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약간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팁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그 투명 팁은 살짝 저역을 조금 더 머금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살짝 조금 더 머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뿜어주는 느낌이 조금 덜하지 이 검은 팁에 비하면 검은 팁은 조금 더 기민하게 저음을 채웠다 뺐다 이런 느낌들이 더 있고 귀로 저음을 좀 더 밀어주고 때려주는 느낌은 이 검은색 팁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빨리 때려주는 만큼 빼내기도 빨리 빼주거든요 근데 그게 저역뿐만이 아니고 고역도 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역이나 고역이 조금 더 올라오네요 그리고 더 기민해졌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초고역들 처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소프트이어스는 이건 항상 저희가 칭찬했던 부분인데 뭔가 초고역이 세지면서 피곤해지는 이어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소프트이어스는 신기하게 그 처리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 오픈돼가지고 되게 확 열려있고 초고역이 진짜 소프트이어스는 항상 양껏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덜 피곤해 되게 부드럽게 나오죠 실제 귀로 듣는 고역들 너무 날카롭지 않잖아요 보통 막기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 귀로 듣는 것과 되게 흡사한 고역들을 더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되지 않은 고역들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고가 이어폰 회사들이 예전처럼 고역을 강조하거나 초고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스펙 자랑하느라고 난 초고역을 많이 들려줄 수 있다 마치 씩 씩 하는 소리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자랑스럽게 내밀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근래 몇 년 새에 나온 이어폰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커트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정말 그냥 자연의 소리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는 플랫한 밸런스들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가 엔지니어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거를 강조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막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초고역 같은 경우 올려주면 음반 자체도 조금 시원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만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좀 오바스러운 초고역을 내는 이어폰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올렸다가는 그런 데서 난리가 나겠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많죠 한동안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었거든 음향기기들이 발전을 하면서 트렌드도 계속 바뀝니다 몇 년 전까지는 트렌드가 점점 낼 수 있는 음역대를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40kHz까지 낸다 막 이러면서 초고역을 막 어떻게든 들려주려고 막 강조를 더 해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를 지금 와서 다시 듣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조금 차갑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롭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좀 과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건 좀 양념 너무 쳤는데 MSG 너무 쳤는데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본 고가 이어폰들은 어? 그런 부분들을 다 되게 중립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굳이 오바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소프트이어스가 사실 그 선두주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그런 위아래 레인지들을 표현하는데 조금 서로 앞다투어서 기술 자랑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오히려 이런 다이나믹 표현들을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다 정확하다 이게 지금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사실 이제 빠르다 정확하다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막 초고역을 더 내밀고 말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던 시대는 아 이런 얘기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측정치 같은 거 잴 때 그래요 아 그렇죠 측정치 같은 거 잴 때는 삐 하고 소리를 쏴가지고 그냥 그걸 두고 이 밸런스가 어떻냐를 따지고 결국은 제조사들도 그걸 보고 이 밸런스를 조정하는 걸 일로서 한 거죠 근데 요즘에 들어보면 고가 브랜드들 되게 고급 브랜드들은 밸런스는 그거는 우리 특유의 사운드니까 그거는 건드릴 게 아니다 다만 시간축을 얼마나 진짜 기민하게 쓸 것이냐 탁 소리가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빠르게 들려줬다 뺐다 할 거냐 그거를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드라이버 기술도 좋아져야 되겠지만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그 공기의 통로나 이런 것도 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챔버도 굉장히 역할이 크고 그럼요 이게 이어폰이라는 게 쬐끔한 드라이버에서 결국 울림통을 붙여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챔버에서 울림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챔버에 울림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울림이 더 생겨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어쿠스틱 관리가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되게 저렴한 코드리스 같은 거 저희가 맨날 뭐라고 하는 게 DSP로 EQ 튜닝해가지고 막 억지로 플랫 그래프 맞추고 뭐 이러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 저희가 듣고 있는 정확함 정의감 공간감 이런 것들은 그게 주파수 밸런스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축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들어본 트와일라이트는 굉장히 좋은 스펙의 이어폰이라는 게 느낌이 확실히 오고 1DD로 그리고 이만큼 구현해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DD 드라이버들의 장점이 보통 이제 다이나믹의 이런 펀칭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대신에 이렇게 뭐 빠릿빠릿한 느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BA나 무슨 정전형 드라이버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프트이어스 내부에서 켈베로스나 이런 상위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참 못 따라가게 되면은 동생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그 형님 모델들을 따라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많이 따라잡혔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렴한 저렴하진 않죠 저렴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인 저사양의 스펙으로 구현을 잘했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빈진이 혹시 오늘 뭐 빼먹은 거 없나요? 저희가 항상 그 덕심 가득한 곡을 하나 꼭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들어봐야죠 요즘은 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은 두 분에게 빠져 있어요 유르시카와 에메 아 에메 오늘은? 애매? 오늘은 애매? 왜냐면 저번에 제가 유르시칼 들었거든요 애매가 또 얼마 전에 신보가 나왔어요 이제 신보 소식을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수빈진에게 얻어듣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근데 이번에 트와일라에서는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 가벼운 착용감? 이거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유닛이 비교적 작잖아요 유닛이 세로로 길쭉하게 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되게 모던한 디자인이에요 자 인하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애매를 듣자고 하길래 애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노래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웬 드럼앤베이스의 테크노입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인하프 아닌가 보다 아 나 바보 왜 이렇게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께 추천곡 하나 더 나가는 거죠 뭐 되게 창피한데? 깜짝 놀랐어요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1절 끝난 때까지 보컬이 별로 안 나오고 뚱뚱딱딱뚱딱딱 아닙니다 여기서 요새 이숲 취향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였어 아니였어 이숲이 왜냐하면 저랑 결정적으로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테크노 쪽으로 가 근데 이숲은 테크노 쪽으로는 잘 안 가요 이숲도 락을 좋아하고 저도 락을 좋아하는 거 락에서 온 거는 맞는데 이숲은 좀 소프트한 쪽으로 가고 저는 점점 기계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 그렇죠 갈림길에 있습니다 웨이플로우 웨이플로우 듣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프트이어스 리뷰할 때 마지막에 이런 곡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날레를 또 역시 궁합이죠 경건해지네요 되게 기대된다 이 곡도 되게 좋지 않나요 역시 이 곡을 ATC로도 들었는데 트와일라이스로 들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런 장르는 소프트이어스의 정말 주특기에요 진짜 좋다 주특기에요 장난 아니야 어떻게 해 이런 중위병 감성 돋는 이런 락 스타일 이거는 소프트이어스의 정말 주특기입니다 애니송 스타일 애니 락 스타일 이거는 여러분이 전에 저희가 막 켈베로스 듣고 막 이럴 때도 꼭 이제 이런 노래를 들어봐달라 요청을 많이 하셔서 아니 그 초고가의 이어폰을 사서 애니송 같은 거 들어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그럼요 소프트이어스는 정말 이게 최고 장점 최고 주특기입니다 그냥 믹스를 다시 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아 진짜 이게 여러가지 장점이 드러나는데 처음에 이제 기타 백킹이 나올 때부터 저는 이제 확 가요 사실 아까도 기타가 있었고 그전에도 기타가 있었고 있었는데 이 기타는 되게 달라요 이게 그 소프트이어스가 그 따뜻한 부피감을 내주는 그 정확한 그 영역에 이런 파워 기타가 딱 들어왔습니다 기타에 그 아랫도리를 받쳐주는 그 배음과 그리고 그 베이스 베이스가 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딱 배음에 그 따뜻한 아랫도리가 있죠 정확히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아있습니다 짠짠짠짠 나오는데 벌써 소프트이어스가 그 사운드의 절반은 이미 다 커버 쳐줬어 만들어줬어 그러고선 보컬이 그 위에 딱 나오니까 와 죽죠 그냥 아 거기다가 보컬이 진짜 딱 코앞까지 왔다가 살짝 멀어졌다가 이 간극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이 진짜 소프트이어스의 최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보컬 주변을 감싸는 스트링 패드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초구역이나 이런 것들 되게 부드럽게 내서 좋다 그랬잖아요 이 감싸는 그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싹 감싸고 있으면서도 되게 부드럽게 들리니까 그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딱 전형적으로 이런 편성에 가장 최적화된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이어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전에 볼륨 듣다가 튜리 듣다가 켈베로스까지 가는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켈베로스는 또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또 되게 좋아 실제로 또 또 그 위에 영역이 또 있어요 좋아 좋아 그 위에 세상이 있어 저희도 리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천상계를 이미 맛을 봤는데 아 요건 또 요 가격대의 평가를 또 해줘야 돼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대도 그 낮은 가격대로의 평가도 해줘야 돼 저희의 이제 귀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바로 전 리뷰와 오늘 리뷰의 제품의 격차가 클 때 아 그럴 때 되게 힘들죠 그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소프트이어스는 어떤 그 한 맥락에서 애니 락 스타일 요런 걸 들을 때 항상 공통점으로 그 칭찬받았던 부분이 그런 뭐 공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타와 보컬의 그 정확한 영역 배분 이런 것들은 어떤 등급의 제품을 들어도 진짜 훌륭합니다 이건 볼륨을 들을 때도 너무 훌륭했었어요 맞아요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딱 요 사운드에는 그렇게 항상 좋을까 똑같은 여자 보컬인데 아까 그 피오나 애플이나 마킨스 패밀리아와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감동은 안 왔다 솔직히 그렇죠 좋긴 좋은데 지금 애매를 들 때 느끼는 이 황홀경은 분명히 그 마킨스 씨도 그렇고 피오나 애플도 그렇고 세계적인 보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에 또리 영역들 그 목소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음 영역들과 이 애매가 가지고 있는 저음 영역들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스들은 항상 그 일본 여성 보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음 영역들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되게 잘 살려줘요 항상 모니터를 그걸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소프트웨어스 분들은 음악 취향을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저희도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해 이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지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아 진짜 아까 이수벤지니어가 믹스를 다시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평상시 다른 스피커 다른 헤드폰 뭐 이런 거에서 들을 때랑도 확실히 다른 변별력 있는 사운드를 들려줘요 이런 느낌이 잘 안 나오죠 이런 느낌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항상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 왠지 제이팝 애니송 이런 거 들으면 특출난 성능을 내는 그런 이어폰들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꼭 소프트웨어스가 아니더라도 뭐 수어루, QOA, 키네라 뭐 이런 회사들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스의 덕심만큼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덕심 참 그렇네요 다른 시스템에서 들었을 때는 사실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얇다 이 곡이 네 근데 소프트웨어스의 그 따뜻함은 그냥 딱 이런 장르를 위해서 만들어진 따뜻함인 것 같아요 이수벤지니어에게 감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약을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와킨스 패밀리아우는 좀 과했어 따뜻함이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풍요로워요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엠에는 좋다 이런 느낌이 딱 오네요 궁합인 것 같죠 사실 이런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이어폰이 모든 곡에 다 좋아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래 들을 때는 이 이어폰이 진짜 죽인다 그런 게 있어야 또 이런 매칭을 찾아가는 맛도 있는 거죠 오늘은 소프트웨어스로 엠의 노래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좋은데 좋아요 잘 나왔는데 용어가격대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쓰신다 하면은 주저없이 강추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가 내린다 모가 내린다